프리미엄 뷰, 주거공간의 명작이 되다. 데어슈츠 블라인드 시스템 품격 있는 공간을 투명하게 완성하는 독일의 하이엔드 기술 이슈츠 블라인드 시스템 대어슈츠 투명 블라인드 시스템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실내 공간을 구현합니다 한여름 외부의 빛과 열의 실내 유입을 막아주고 추운 겨울 실내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자외선과 적외선을 99% 차단하고 외부에서 실내가 보이지 않는 완벽한 주간 사생활 보호로 편안한 실내 공간을 연출하는 혁신적인 독일의 기술 이미 국내의 많은 고품격 주거 공간들이 대어슈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공간을 위한 독일 블라인드 시스템